안녕하세요. 보나기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. 새해에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생기시길 바랍니다. 보나기 채널은 동부 및 남부 지역에 유튜브 파트너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파트너 분들 중에 한 명인 보노보노님이 해외에 원정 낚시를 다녀오셨어요.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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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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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